요즘 일교차가 큰 탓에 여기저기서 콜럭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열도 심하게 난다고 하네요. 독감 환자가 꾸준히 늘고 있는 건데, 이 중 상당수는 어린이들입니다. 전남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어린이가 학교를 조퇴하고 보호자와 함께 병원을 찾았습니다. 감기 증상 때문입니다. 병원에 온 아이들 가운데 독감 환자가 적지 않습니다. 실내 마스크 의무가 해제되는 등 방역 조치가 완화된 데다 최근 큰 폭의 일교차로 독감 환자가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질병관리청 조사 결과 계절독감 인플루엔자 의사 환자가 외래 환자 1천 명당 15.2명으로 최근 들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7살부터 12살까지 초등학생 어린이가 25.8명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독감은 사람의 침 같은 분비물로 전파되는 만큼 손을 자주 씻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이 많이 모인 장소나 밀집 환경에서는 휴지나 옷소매로 입을 가리고 기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문가는 조언했습니다. MBN 뉴스 전남주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